자 67번 발음 비교 일단 여러분들이 음소를 모음음소가 뭔지 한번 guess를 해보세요 어떻게 다르지? 한국식으로 하면 썩커스 썩클스 이렇게 되는 거야 클 절대 아니죠 제가 이 L 처리는 끝소리 처리는 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냥 어 소리랑 비슷해요 그렇게 되면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하면 약간 썩커스가 되니까 얘랑 너무 비슷하게 되는 거야 이 썩커스라고 생각하는 단어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려고 해요 하나를 배워놓으니까 다른 게 또 궁금해지는 그런 현상인 거죠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썩깨스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사전을 찾으시면 플럼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썩커스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은 썩커스랑 더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는 슈화 처리처럼 생각을 하셔야 돼서 그냥 핑크로 하세요 여러분들은 설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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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% 인식이 됩니다 설크스 설크스 자 이거는요 여기 입안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설크스 하셔야 돼요 설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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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혀가 말려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내려놓으셔야 돼요 설크스 이렇게요 설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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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끼스 하세요 설크스 100% 나왔네요 설크스 설크스 자 그러면 이거를 퀴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, 2 Ready? 설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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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 1, 2, 1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? 1, 2, 1, 2, 1으로 설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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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주목해야 되실 게 중간에 C 소리는 사실 크잖아요 hard C라고 하죠 hard C 크 발음이 나는데 크가 아니라 사실은 된 소리가 나요 크 발음이 나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? 자기 자체의 강세가 없고 중간 소리라서 크 발음이 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된 소리를 생각을 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Circus gues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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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ircle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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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ircles